만연 Twitter manejo коま 효진 그거를 제가 훌륭하신 책이세요 나는 당신이 작은 얼굴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께 직접 쓰신 거라고요? 2019년boom 재작용에 쓴 책이에요 제가 10년간 진료했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되면 여러가지 지식과 정보 고화, 그리고 얼굴 관리 팁을 이게 체계적으로 쓴 책이에요. 그래서 작년에 되게 잘 팔릴 줄 알고 썼는데 많이 안 팔려요. 그래서 집에서 많은 책을 보고 얼굴 살에 대해서 어떤 기본 지식도 쌓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리법 이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. 수술에 대해서는 거의 안 썼고요. 홈페어, 어떻게 하면 집에서 얼굴을 작게 그리고 탄력 있게, 얼굴을 처지 않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. 사실 이 책도 썼어요. 얼굴 관리에 대한 책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즐겁고 자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썼어요. 책 미래는 거죠? 바이브 당신의 미래가 반짝입니다. 하아... 이 책도 여러분들이 기회되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. 네! 선생님, 가서 얘기 못 해주세요. 아, 진짜요? 감사합니다! 이것도 드리겠습니다. 아, 진짜? 궁금한... 뜯! 와... 와, 와, 와